만주 문자는 만문이라고도 한다. 만주어 표기에 사용되는 문자로 1599년 몽골 문자를 변형시킨 것이다. 북경의 후아랴 순 후아랴카 궁현판 왼쪽부터 몽골 문자 티베트 문자 한문 만주 문자 순이다. 금나라가 멸망한 뒤 여진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 명나라 중엽에는 이미 차츰차츰 실전되었다. 누르가치가 흥계한 후 건주여진에서 조선과 중국에 왕래하던 공문은 공정유기라는 중국인이 한문으로 쓴 것이었으며 지금껏 여진인들이 군령 정령을 발포할 때에는 몽골 문자를 사용하였는데 일반 여진인들은 보아도 잘 알지 못했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1599년 건주여진의 수러버이러였던 누르가치는 학자인 나라 어르더니 이사관인 이르건 교로 가까이로 하여금 몽골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 만주어를 적은 초기의 만주 문자를 무권점 만문이라고 하는데 구만문, 노만문이라고도 부른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권점자의 기록은 1610년대 후반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당안들이다. 초기 당안들 가운데는 1607년 이의를 적은 당안이 연대상으로는 가장 이른 것이지만 이 당안이 실제로 필사된 연대는 1620년 전후 또는 천총 연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632년에 승덕재의 명을 받은 학자 다하이에 의하여 무권점자는 만주어 적는데 적합한 문자로 개량되었다. 즉 무권점자의 점과 권을 가하여 ay, o와 u, t와 d 그리고 k와 g와 h를 구별하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 세 문자를 유권점 만문이라고 하는데 십만문이라고도 부른다. 새로운 만주자 즉 유권점 만문이 재정 공포된 것은 정확히는 1632년 3월 7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 당시의 기록인 구만주당 을 보면 3월 7일 전후의 표기가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3월 7일을 경계로 하여 구만문과 십만문의 모든 직징이 횡년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1632년 3월 7일 이 분기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1632년을 전후로 상당기간의 과도적인 문자 사용의 시기가 나타난다. 즉 1632년 이전의 당한에도 간혹 어음을 구별하기 위하여 점을 가한 곳이 보이고, 1632년 이후의 당한에도 점의 누락은 물론 문자 이용에 있어서도 무권점자적인 직징이 부분적으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1632년의 문자 계량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적된 계량의 방안들이 1632년에 정리 공포된 것으로 보인다. 또 그 뒤에도 부분적인 정리가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1640년대에 접어들면 유권점 만문은 기본적인 문자의 자형이나 그 이용방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확립되었다. 인쇄체와 일종의 필기체인 소해체가 왔다. 소해체는 꼬리처리 등이 인쇄체와 차이가 난다. 만주어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글자는 A, E, I, O, U, U에 해당하는 모음과 N, K, G, H, B, P, S, S, T, D, L, M, C, J, R, F, N, G에 해당하는 자음들, 그리고 반모음, W, Y에 해당하는 글자들이다. 그 밖에 중국어 등을 적는데 쓰이는 확장 글자들이 존재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